오늘은 심쿵이 차례입니다. 심쿵이 할 수 있는 것은 손, 하이파이브, 엎드려,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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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, 돌아, 코, 뽀뽀, 종치기, 어부바까지 입니다. 이건 아닙니다. 대출 대출. 하나부터 시작해봅시다. 엎드려, 식쿵이. 손도 못하라. 심쿵이 hair cut, 하이파이브. 아니야. 안 났어. 세컹이. 엎드려, 식쿵이. 안녕 안녕 다시 한번 도전 엎드려 엎드려 심쿵아 엎드려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빵 빵 미안해 미안해 심쿵이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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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 콩아 돌아 돌아 아이고 잘했어 돌아했다 와 돌아했다 현재는 심쿵이가 도담이보다 위야 도담이는 아무것도 안했기 때문에 심쿵이 콕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직 안 닿았어 콩 콩 심쿵이 콩 콩 콩 어 이겼다 심쿵이 뽀뽀 콩 콩아 옳지 자 한번 더 콩 띵동 띵동 옳지 일단 뭐 다시 손 손부터 다시 이제 할 것 같아 심쿵이 앉아 심쿵 손 손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어 닿았어 먹어지려는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하이파이브 심쿵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아 됐어? 다 됐어 엎드려 심쿵이 엎드려 심쿵 엎드려 엎드려 심쿵아 엎드려 삶 엎드려 달달 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